사랑하는 내 여부들 안녕 쪽지 아무거나 보내도 된다니까 쪽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 간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7월부터 12월 초까지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허가서를 아직도 못 받아서 미국은 일처리 속도가 한국의 10배, 20배 걸려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직원이 없는지, 근무 시간을 줄인 건지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쪽지를 엄청 많이 보내신 거예요 언니 트위터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한 20명은 넘으시나 봐요 쪽지가 엄청 많이 왔고요 언니는 한국 가는 계획이 현재는 없어요 언니가 일하고 있어서 아마 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서울 역삼동으로 가요 일요일이죠? 우리 여부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요 사랑해요